아 프라이머리의 물음표 들려주신다고요? 뭐 이거를 좋아하시나봐요? 네 분이? 저희가 연습생때부터 노래로 연습하면서 안무도 짜고 앞에 대화문구가 있어요 대화문구 어 재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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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마마무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프라이머리의 물음표 네! 아 배고프다 솔직히 치킨 아 화사야 너 걔랑 어떻게 됐어? 아 몰라요 언니 신나네요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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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잘생겼어 아니에요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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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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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는 헤이 볼 헤이 apr 넌 왜 항상 무표정 넌 대체 뭘 하는 남자길래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물음표 짓게 만들어 네가 뭔데 내가 애 웃어만 짓게 만들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발 좀 그만해줄래 너무 귀여워 난 어지러워 끌리는 것 이상으로 저걸 어째 네 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 뭔데 나 대답 없고 숨은 고개하자 할 수도 없고 나만 술래하기야 넌 매일 도망가기만 해 나 어째 풀미야 이거 어장관리야